슬림 마룻바닥 흡입구 사용시 유의사항 제품 사용시 유의사항 흡입구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본체가 앞으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흡입구가 가구 다리에 걸려 심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흡입구가 벽면 모서리 부분에 걸려 심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가전제품의 전원선이 흡입구에 감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전원선이 제품에 감겨 제품 고장 또는 코드 단선이 되어 감전 또는 상해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사용 또는 제품 청소 시 회전소리나 바퀴에 손, 발 및 옷자락 등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상해 또는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사용 전 바닥에 있는 물, 기름 등의 액체, 애완동물의 배설물 등을 닦으십시오.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흡입구, 회전솔 청소 시 유의사항 회전솔과 흡입구 본체는 절대 물로 씻지 마세요. 제품 손상 및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회전솔 조립 시 유의사항 회전솔을 화살표 방향으로 넣어 주세요. 화살표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나도록 조립해 주세요. 회전솔을 삽입 후에 흡입구 반대편에 올바르게 조립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